자 이제 368쪽에 세 번째가 됩니다. 장기보유 공제가죠. 장기보유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공제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일단 둘 다 공통점은요. 일단은 둘 다 등기가 돼야만 공제가 돼요. 등기 돼야만. 등기 안되면 안 돼요. 만약에 등기가 안됐다고 하면 안되면 양도차익이 곧바로 과세 펴준대요. 그래서 미등기 되면 미등기가 되면 양도차익이 곧바로 과세 펴준 금액이 되게 돼요. 그럼 먼저 보죠.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제목 들어가면 돼요. 장기간 보유했다면 아주 특별하게 공제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 공제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에요. 부동산의 첫째 동결과 부동산의 결집과 부동산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집과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제를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양도하는 자산마다 공제에요. 자산별로 공제하고 물건마다 공제하는 물적공제에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국내 재산 국내 부동산만 공제가 돼요. 그럼 대체 결집이 뭐냐 이건데 이런거에요. 가령 양도차익이 10억쯤 나왔어요. 나왔을 때 대한민국 법에 장기보유공제가 없대요. 없으면 세금이 한 3억쯤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대한민국에 장기보유공제가 있었어요. 있는 상태에는 양도세가 1억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결국은 없다고 하면 엄청나게 세금이 나오죠. 이 엄청나게 나오는거에요. 저희가 결집된다고 결집된다. 그래서 이걸 어느정도 공제를 통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거에요. 결집되는걸 뭐하자. 방지하자. 이런 특성이 있는거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세금을 내게 되면 내고나면 별로 남는게 없어요. 안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안팔아요. 안팔게 되면 매매가는 자꾸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은 더 커져요. 더 커지게 되면 그게 반복되게 되면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것도 어느정도 완화시키자. 그래서 결집과 동결을 방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공제하냐. 얘가 공제가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요건. 요건. 처제. 공제 대상인데요. 이 장기보유는 모든 재산이 다 되는게 아니고 대상이 토지. 건물. 주택. 조합원 입주권만 되요.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공제되요. 다시 한번 여기서 조회할게. 이 조합원 입주권인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원조합원 입주권만 되지 절대 승계치등한건 안돼요. 두번째. 꼭 반드시 등기되어야 돼요. 등기. 미등기되면 아무리 토지 건물이어도 미등기되면 공제 안돼요. 세번째.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보유. 보유했다가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냐. 대원칙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돼요. 두번째. 이런것도 있어요. 상속받아서 양도한게 있는데 얜 두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게 일반상속이냐. 둘째. 얘가 가업상속이냐. 그래서 일반적 상속은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실부터에요. 상속개실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업상속이다. 즉 아버지로부터 업을 물려받으면 이때는 사망하신 분. 즉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에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하고. 세번째. 이런것도 있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에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증여를 받아요. 증여받아서 양도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쟤네가 취득해서 양도일까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 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공제하냐. 공제액인데 공제액은 쉬워요. 공제액은 이미 나와있는 저 양도차익에다가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법률 정한 공제율을 곱하면 되요. 공제율. 이게 몇 퍼센트냐면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1세대 1주택 4주택이 하나였고 간체를 양도했다면 24부터 최고 80%까지 공제가 돼요. 다만 1주택 이외의 것이었다. 이외의 것은 10부터 최고 30%까지에요. 그래서 최하가 3년 이상 보유고 최대가 10년 이상 보유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택은 연간 8%씩 인상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건 연간 3%씩 인상해서 공제되고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교재 368쪽에 밑에 3번에 1번의 의입니다. 자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 처분 시 일부 공제를 통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명목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과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동결효과와 결집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요. 둘째 대상입니다. 자 등기된 토지와 건물 주택 포함되네요. 의로써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입니다. 및 조합원 입주권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은 건 안 돼요. 즉 뭐만 됩니까? 원조합원 입주권만 해당된다 이거죠. 원조합원 입주권만 해당이 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우측에 갑니다. 핵심 체크인데 자 보유기간 볼게요. 자 보유기간인데 1번 보유기간은 원칙이 언제부터 언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의 경우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언제부터? 피상속이니. 사망한 자가 당초 취득을 날부터 기산합니다. 또 4번 일반적 상속의 경우 언제부터예요? 상속개시부터요. 일반상속은 상속개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5번 조합은 입축은 언제부터요? 당초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3년 이상 돼야 돼요 그럼 대체 얼마나 공제하냐? 맨 밑에 있죠? 공제액 3번 도표에 보면 보유기간별로 차등공제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쭉 돼 있는데 그 기간별로 공제예요 그래서 일단 주택을 보면 3년 넘었으면 24, 4년 넘으면 32, 5년 넘으면 40, 6년 48, 7년 56, 쭉 해서 10년 이상은 최고 80%까지 이렇게 해서 매년 주택은 9, 9단, 8단 생각하면 돼서 8 곱하기 보유연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1주택 이외의 거죠? 3년 이상을 제외하고는 4년차부터는 9, 9단, 3단 생각하면 돼서 4년이면 3, 4, 10위 5년이면 3, 5, 10위, 6년이면 3, 6, 10위 계속해서 매년 3%씩 쭉쭉 올라가서 공제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걸 다 기억을 못해도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그 3개는 좀 기억합니다 3년, 5년, 10년 그 3개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맨 밑에 네 번째입니다 동일 연도에 수혜양도에 따라 여러 번 양도에도요 자 맨 밑에 있죠? 공제요건만 되면 공제요건만 되면 항상 어떻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 가능하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장기보유공제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넘어가죠 371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 기본공제에 갈게요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공제 빼면 양도소득금액이고 기본공제입니다 무조건 250만원 뺀다고 되어있는데 얘도 볼게요 기본공제는 장기보유공제보다 더 쉽습니다 왜 쉽냐면 그래서 250만원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내용이 더 쉬워요 자 보면 양도소득기본공제입니다 자 기본공제인데요 기본공제인데 얘를 일단은 무조건 무조건 공제예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무조건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산별공제가 아니고 얘는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 인적공제고 그 다음에 소득별공제입니다 인적공제이고 소득별공제 인적공제이면서 소득별공제가 돼요 인적공제이며 소득별공제한다 그 다음에 얘는 국내자산도 공제가 되고 국외자산도 공제 국내꺼 국외꺼 전부 다 공제가 다 돼요 그럼 언제 되냐 요건 있을텐데 요건 갑니다 요건인데 첫째 공제대상인데요 이 대상물은 모든 재산이 다 돼요 아까 장기부에는 토지건물이었지만 얘는 모든 재산이 다 됩니다 다 되고 둘째 대신 등기되어야 돼요 등기 역시 미등기되면 안 돼요 등기되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대신 보유기관도 필요 없어요 보유기관도 안 따져요 아까 장기부에는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얘는 보유기관에 전혀 관계가 없대요 없대요 그럼 대체 얼마나 공제하냐 자 공제액 보죠 공제액은 자 소득별로입니다 소득별로 소득별로 연 250만원이 공제돼요 어떻게요 소득별로 연 250 여기서 연 250이라는 얘기는 보유한 연수가 아니고 양도하는 그 해 내년도가 2017년도 2017년도 한 해 동안 2017년도 한 해 동안 250만원 2017년도 한 해 동안 250만원이 공제입니다 뭐별로 소득별로 그런데 이제 소득별로 뭐가 있냐 세 가지에요 세 가지 첫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네 개는 네 개는 네 개 전체에서 연 250만원 공제가 되고요 둘째 주식입니다 이건 출자지분이예요 출자지분이예요 출자지분에서 얼마 연 250이에요 세츠 파생 상품이예요 폼에서도 얼마 연 250이에요 그래서 매년 250만원씩 공제입니다 주의할게 건건이 아니에요 전체 여기부터 요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250 주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250 파츠상품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다 팔면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자 보존 과세표준 갑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으로 한다 맨 밑에 공식 나오죠 넘겨봐요 기본공제 대상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관의 장단이나 과세대상비랑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 믿음기는 그렇지 않다 2번 공제액 보셔요 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선요 해당 과세기관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음에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 공제해요 단 공유자에서 자산이면 어떻게 공유자 각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어쨌든 1번 토지와 건물 부동산권리 기타 대상 전체에서 250 2번 주식이나 출자지분 전체에서 250 3번 파생상품에서 250 그렇게 각각의 껀껀히 1번 2번 3번 별로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3번 볼게요 3번이 생소한 건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있었다고 되는데 제가 먼저 볼게요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관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대로 공제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양도한 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두 개 제가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양도한 게 토지도 양도했고 건물도 양도했어요 이때 토지가 8년 경작한 농지예요 농지 농지고 건물은 일반 건물입니다 예를 들면 8년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가 돼요 면제 면제가 되고 일반 건물은 과세가 돼요 그럼 이렇게 양도세가 면제와 과세가 동시에 있다면 기본공제는 어차피 얘는 필요 없는 거죠 면제니까 과세되는 쪽에다 공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만약에 둘 다 과세였다 얘도 과세고 얘도 과세였다면 이때는 먼저 양도한 것부터 먼저 양도한 것부터 공제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양도 소득금액에 감면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감면 소득금액 외 왜는 과세예요 과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또 감면 소득금액 외에 양도 소득금액 둘 다 과세예요 둘 다 과세가 됐던 것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공제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공제예요 빼내면 과세표준이요 곱하기 세율로 갑니다 한 장 더 넘겨볼게요 374쪽에 5번이요 양도 소득세 세액 계산 세율 보죠 아까 밥을 먹다가 입을 깨물었더니 자꾸 쓸려서 아퍼줄건데 별걸 다 씹어 먹어야지 양도 소득세의 세율을 볼게요 일단은 양도세는 어쨌든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정률 세율로 되어 있다 정률 세율로 되어 있고요 이때 이게 두 가지 두 가지 이게 첫째는 차등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초과누진 세율 두 가지가 존재해서 차등세율도 있고 초과누진도 있다 그다음에 이게 왜 두 개냐 이따 보겠지만 양도하는 자산마다 마다 또 등기마다 마다 또 과세 표준 마다 마다 과세 표준 마다 마다 그다음에 보유기관 마다 마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제약 조건들 때문에 두 가지가 있고 또 양도세는요 파생 상품에 한해서 파생 상품에 한해서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어요 인하 그래서 파생 상품만 부동산 아니에요 파생 상품만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도 있다 인하할 수 있다 자 볼게요 374점 맨 밑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때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해당되면 둘 중에 높은 것을 큰 것을 적용합니다 또 파생 상품 등에 따른 세율은요 자본시장의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다 부동산 아니에요 파생 상품만입니다 자 그럼 우측에 가볼게요 양도세 세율 1번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요 첫째 얘기가 미등기였다면 무조건 70% 무조건 70%에요 단 등기됐다 자 등기되면 그때부터 기간 다져야겠어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6에서부터 40에요 단 등기되고 1년 넘었지만 2년 미만이었다 이때는 40이구요 셋째 등기되고 1년 미만이었다 이때는 50이 돼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미등기는 얼마 70 등기되고 2년 넘으면 6에서부터 40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를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두번째 자 주택이에요 주택 자 조심해야 돼요 1번에 토지 건물과 분명히 체결합니다 그래서 2번 주택인데 자 미등기 양도였다 70%에요 그런데 등기되면 보유기간 잘 봐요 1년 이상이 6에서부터 40 이구요 1년 미만은 그냥 40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위에는 자 토지 건물하고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1년 미만이 40 1년 이상이 6에서부터 40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좀 달라요 그럼 여기 밑에 여기서 이제 초과도 인세를 담갔다 해서 1200만원 이하는 6% 이건 또 문제없는데 그건 시험할 일 없어요 위에 있는 거 기간별로 좀 구분해야 돼요 다음 미등기는 무조건 몇 퍼센트 70%에요 그래서 굳이 기억하고 싶으면 1200만원 이하는 6% 요것만 기억합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그 최고 밑에 5억초 얼마 40% 그래서 최소와 최대치만 그 숫자만 좀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세번째 비사업용 토지인데 얘는 무조건 16부터 50에요 보유기간이건 뭐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얼마 틀마 16부터 50 물론 미등기되면 70이겠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16에서부터 50%를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토지는 기간 따지지만 자 얘는 뭐예요 기간에 관계있다 없다 없이 무조건 16에서부터 50%에요 네번째 기타자산입니다 무조건 6에서부터 40인데 하나 더 적을게요 앞에다가 기타자산 앞에다가 회원권 회원권 회원권하고 영업권 그래서 회원권 영업권은 무조건 6에서부터 40%입니다 5번 5번 주식이에요 주식은 얼마 첫째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 쉽게 대기업 주식이에요 30%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주식이에요 10%에요 셋째 그 밖은 20%에서 각각 구분되어지네요 마지막 파생상품이에요 얼마입니까 20%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범위에 대해서 뭣도 할 수 있다 인하할 수 있다 그래서 낮게 조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해봤고 해서 우측에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봅니다 377조기 2번인데 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 오른 겁니다 1번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이에요 자 아까 주택이 1년 이상 보유하면 얼마 6에서부터 40이었거든요 틀렸죠 두번째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이에요 자 건물은 2년 넘었으면 6에서부터 40이에요 세번째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년 미만이죠 100분의 50 이거 맞네요 넷째 6개월 보유한 1주택 자 주택인데 1년 안됐죠 얼마입니까 40%죠 5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2년 안됐네요 그죠 100분의 40이죠 이게 작년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뭐 누진세가 몇 퍼센트보다 몇 퍼센트보다 의미없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계산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해봤고요 이거 마주 다 볼게요 378조까지 다 할게요 제 6번인데 양도소득금액 계산특례인데 이 특례가 보다시피 23회 때 25회 때 났는데 최근에는 안 났어요 이게 그때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얘도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요 양도소득금액에서 계산특례 갑니다 첫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2월 과세인데요 일단 2월 과세는 등장하는 분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나와요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이 등장을 합니다 2월 과세한다 저기서 2월 과세가 매년 2월에 과세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배우자 할게 배우자 배우자가 과거에 땅을 샀어요 땅을 언제? 2000년도에 얼마에? 1억에 이 땅을 샀고요 이 땅을 저 배우자 남편에게 이 땅을 증여했어요 증여 언제? 2017년도에? 얼마에? 9억에? 땅값이 많이 올라왔나 봐요 그럼 남편은 그럼 이 9억에 대해서 내야 돼요 뭘 내냐? 증여세를 내야 돼요 됐어요 이제 세금 냅니다 내고 잘 봐요 이 땅을 팔았어요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언제 양도했냐? 2018년 10억에 양도했어요 10억에 자 그럼 남편이 받아서 팔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차피 양도세를 내를 건데 그럼 양도세 양도금액은 10억이에요 10억 그럼 취득금액은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근데 저희 법제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이 기간이 이 기간이 5년 이내가 되면 5년 이내가 되면 무조건 취득시기하고 취득가격을 증여 받은 날로 하지 말고 당초 취득자가 취득한 날로 넘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해서 세금 내라 이거예요 이게 무조건이 무조건 5년 내에 양도하면 무조건 뭐해서? 이 기간을 시켜서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하라 그럼 양도채가 얼마입니까? 9억이요 9억 보육기업 몇 년? 보육기업 18년 이걸 갖고 뭐해야 돼요? 장기 보위특별공제 뭣도 하고 세율도 하고 이렇게 간다 이거죠 세금은 누가 내냐? 세금은 증여 받은 남편이에요 얘가 수중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데 이제 볼게요 한번 자 1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 2월과세인데 보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공제를 받은 이를 증여받은 자가 법률을 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여 양도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2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1번 대상가입니다 자 거주자가 양도를 소금해서 5년이에요 이내에 그 배우자 단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로 포함하되 사망으로 된 경우 제외 즉 부부가 2월과세를 피하려고 일부러 이혼해도 의미 없어요 이혼해도 무조건 적용해요 다만 이 증여라고 남편이 팔기 전에 배우자가 죽으면 관계없어요 죽으면 적용 안합니다 이혼하면 적용하고 사망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경우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설비 이용권을 양도한 경우 2월과세 한다고 되어 있네요 두번째 납세의무입니다 근데 누가 세금 내냐 자 세액계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 기점으로 계산해요 근데 납세의무는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양도한 것이므로 누가 수중자가 납세의무가 있어요 다만 수중자와 증여자 사이는 무엇도 있다 연대납세의무가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양도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자 세번째 세액계산인데 언제부터 해요 당초 증여한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취득일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양도한 날까지 이때까지로 계산해서 세액을 산정한다 또 이쪽에 네번째도 있습니다 네번째 자 그럼 납부한 증여세 어떻게 하냐 얘는 전부 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요 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가 있다면 전부 다 어떻게 필요경비에 산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2월 거세요 2월 거세요 자 그럼 넘겨서 이제 부당행위도 마저 볼게요 자 뒤로 가면 380페이지 부당행위입니다 부당행위는 부당행위 세금을 떼먹고자 작정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381쪽 1번 갑니다 자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저희가 배웠던 겁니다 자 언제 이게 뭐냐면 고 2번 봐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즉 5% 이상 차이 나게 매매가 된 경우죠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이 매매될 때 얼마 이상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 얼마 5% 이상 둘 중에 하나 이상 차이가 나게 매매하면 무조건 저희 법상 부당매매로 보죠 보아서 보아서 세금을 어떻게 시가로 세액을 산정하게 되죠 그겁니다 자 문제는 중간에 괄호 2번이에요 특수관계자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에요 일명 우회양도인데 보죠 자 그럼 봅시다 우회양도 이게 2월과 제가 좀 비슷한데 얘는요 등장하는 인물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와 직계준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만 나옵니다 배우자와 직계준비속을 뺀 특수관계인만 나타나요 이런거죠 어떤거냐면 그러면 자 저 형이 있어요 형 형이 과거에 땅을 샀대요 언제 2000년도에 얼마에 1억에 이 땅을 동생에게 이 땅을 증여했어요 증여 언제 2017년도에 얼마에 9억에 똑같이 갑니다 그럼 동생은 엄청난 증여서를 냅니다 크게 쓸게요 왜 엄청나게 내냐면 부부간에 증여를 하면 이 증여 받은 금액에서 6억을 빼요 6억을 공제한 나머지만 세금 내지만 형제의 관계는 끼끼해봐야 돈 1000만원밖에 공제가 안되요 그럼 나머지 8억 9천원에 가지고 증여서를 냈니까 엄청난 증여서를 내요 내고 똑같이 갑니다 이 땅을 양도했어요 시험자에게 양도합니다 얼마에? 2018년도에 10억에 양도했다 자 그럼 저쪽에 있는 거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지금 등장하는 분만 달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증여 받아서 양도했잖아요 이거죠 이 기간이 5년 내에 걸려요 지금 5년 이내라고 하면 아까 이거 같이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고요 넘기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양도세를 구해요 구해 구해서 두 개의 합계를 내요 증여세하고 양도세 합계를 내요 합계 내보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형제간에 증여하면 분명히 힌트는 엄청난 증여서를 낸다 저는 이거죠 내면서까지 굳이 동생이 이걸 왜 팔을까 그럼 국가가 볼 때는 혹시 혹시 얘가 직접 팔면 세금이 엄청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합계를 내놓고 판 건 얘가 팔았지만 형이 판 거로 가정을 해서 형이 판 거로 가정해서 가정해서 형님의 양도세를 구해요 구해서 이 양도세하고 이 합계 금액하고 비교해요 비교 비교했더니 동생 게 훨씬 커요 이러면 국가는 부정한 걸 안 봐요 왜 바보 같은 놈이 들지 엄청난 증여세를 내고 엄청난 양도세를 낸다는 국가가 반대할 일은 없죠 근데 국가가 생각했던 것 같이 역시 국가 생각이 맞았어요 형이 팔면 양도세가 엄청 크니까 일부러 증여세에 물면서까지도 동생 명의로 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가 볼 때 그래 세금을 떼먹은 거야 떼먹은 거야 라고 인정되면 동생한테 양도세 안 받아요 증여세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판 건 동생이 받았지만 세법상은 형이 판 거로 봐서 형에게 양도세를 부가시켜요 부가시키고 계산도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하게 돼요 그럼 2월 과세하고 공통점이 이거예요 똑같은 거는 항상 어디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데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게 돼요 다만 차이점은 아까 2월 과세는 수중자가 세금을 내요 얘는 누가 네요 증여자가 세금을 내요 또 차이점은 얘는 증여세를 뭐합니까 필요경비에 산입을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증여세를 전부 다 돌려줍니다 환급해줘요 자 이제 보죠 자 1번 자 381쪽에 중간에 동그라면 1번입니다 대상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또한 배우자 직계준비수 제외입니다 에게 자산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로부터 5년 내에 일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에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봐서 계산한 양도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누가 생각하면 되냐 2번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니까 누가 증여자에게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구요 또 양도세는요 증여자와 소중자 간에 모두 있다 연대 납세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 그럼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냐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 이점으로 양도차익 장기부 특급용제 세율 등등을 계산합니다 그럼 네번째 납부한 증여세 어떻게 하냐 증여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선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상속세를 환급한다 돌려준다 라고 합니다 그런 제완요건들 차이점이 넘겨보시면 있어요 넘겨보면 383쪽 가면 박스엠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비과세 비과세 다음주에 와서 그 때 이어서 마저 끝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네요 그정도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영상 보는 분들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휴강이 돼서 수업이 좀 연장됐는데 좀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주에 뵙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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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